안녕하세요. 동생과 오빠TV의 동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슬라임을 갖고 놀아볼게요. 우선 이 슬라임을 소개해보세요. 이 리뷰할 슬라임은 주무줄 젤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물을 넣고 한번 만들고 글리세븐도 넣어볼게요. 이게 너무 딱딱한 젤기여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물을 한통 다 넣고요. 일단 지금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리세븐도 넣었고요. 이게 처음에 엄청 딱딱했어요. 이거 몇 년 된 슬라임... 이거 몇 년 된 젤기여서 엄청 딱딱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보여요? 이거 몇 년 된거에요? 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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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저 이제 느낌 오 진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물이 많이 틀렸다니 파풍 완성 기포 소리도 나고 하늘에서 슬라임을 낸다면 두번째 슬라임 공개해볼께요 이 슬라임은 넣어줄께요 언제나 완전 느낌좋게 안녕 두번째 슬라임은 이 과일투스 슬라임이에요 그림이 표지에 과일이 그려져있네요 바나나 과일 향이 나나 진짜 바나나 향이 나요 디테일 봐봐 바나나 향이 있어 디테일하니 잘못 말했다 일단 너무 파랑파랑해서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지글리 이렇게 느낌이예요 느낌이예요 오우 진짜 느낌좋아 싸게 구입했는데 초파래곤이라고 구입했는데 느낌이 진짜 다를까요 이거 추천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데나 살 수 있어서 그냥 보통이에요 더 작은 카드로 슬라임 그들을 애갑니다 두번째 슬라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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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짱짱 뱀이에요 그래서 슬라임이 된다면 지글리편 끝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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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진짜 좋다 슬라인도 갖고 놀아봐야지 그럼 안녕